마트에 가면 그린키위도 있고 키위입니다 제스프리 그린키위죠 짤짝 신맛이 나는데 달기도 무지 달아요 맛있는 그렇게 다른 키위에 비해서 제스프리 거는 쉬지가 않습니다 맛있는 제스프리 그린키위 크기는 저희가 요팩에 6개 담았어요 한번 볼까요 손가락 사이즈 정도 되네요 손가락 사이즈 하나 정도 엄지손가락 사이즈 되는 크기가 6개 담아서 오늘 한팩에 6천원 6천원 6천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린키위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키위가 있죠 골드키위입니다 골드키위 자 제스프리 골드키위 크기도 그린키위랑 비슷해요 6개 담았어요 6개 담아서 오늘은 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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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 만원인데 오늘 6천원이 내렸네요 좋아요